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, 음력으로는 1월 12일 기축일이니까요. 소의 날입니다. 겨울밭을 홀로 갈고 있는,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는 황수의 날입니다. 오황상 기축이 되면 흙과 흙이 만난 상생 또 상승 효과를 암세하는 복토의 기운을 의미합니다. 그 속의 포용과 덕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. 기축의 기운은 집념의 기운입니다. 외고집의 기운입니다. 장인정신의 기운입니다. 한 가지 집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일에서 큰 성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날입니다. 따라서 이날 여러분들께서 돈복 터지게 만들어줄 풍수 방법은 외롭게 겨울밭을 갈고 있는 소에게 위로가 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럴 때 돈복이 크게 터진다는 점 우리가 착안할 필요가 있고요. 흙과 흙이 이렇게 이중으로 청강과 지지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날은 흙에 그 힘을 실어줄 그 오행 불이 필요합니다. 또한 그 가물어있는 그 밭이 아닌 고디슬 그 봄의 파종의 그 서광을 암시할 그 비옥한 그 밭이 될 최소한의 그 물도 필요한 날입니다. 우리 주위에 그 불과 물이라는 이 두 가지 오행을 동시에 그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. 붉은 그 과일의 그 껍질을 여러분들께서 그 손톱만큼 아주 조금 이걸 그 겨울흙을 그 상징을 하는 콘크리트나 그 아스팔트가 아닌 여러분들 그 집 가까운 그 화단이나 또 흙길에 그 던져주시게 되면 이때 그 양은 물론 많으면 안 좋죠. 꼭 손톱만큼 주꾸리만큼 조금만 그 던져주셔야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붉은색의 암신 불 또 과일 껍질의 암신 이 물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겨울 황수의 날에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되는 또 돈복 터지게 만드는 최고의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 이때 그 사과 껍질 또 귤 껍질 모두 그 해당이 됩니다. 모두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이런 그 간단한 그 풍수 방법으로 돈복 터지는 또 멋진 화요일 만드시기 바랍니다.